Q. O.T. Q. O.T. Q. O.T. Q. O.T. 오늘 우리가 여기에 모인 이유가 뭔지 아세요? Q. O.T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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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랜덤 플레이리스트 취향저격 당하고 싶을 때 듣는 노래 음... 여러분이 원하는 플레이리스트 여기 다 있지? 그럼 있지 있지 네, 여기에 전부 다 있습니다 뭔가 다른 있지의 플레이리스트 렛츠 플레이 네, 제가 추천한 노래는 텐션을 올리고 싶은 분들의 취향저격할 노래입니다 렛츠 플레이 이 노래를 들으면 절로 흥이 나요 제가 추천해드릴 노래는 이분의 목소리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의 취향을 탕탕 저격할 노래입니다 뭘까? 이게 뭐야? 명곡이지 이 노래를 들어볼까부터 이 노래를 들어보는 훌륭한 노래 이 노래를 들어보는 훌륭한 노래 이 노래를 들어볼까? 이 노래를 들어보는 훌륭한 노래 이 노래를 들어보는 목소리가 정말 좋아져요 아, 왜요? 아, 왜요? 아, 왜요? 목소리가 아주 좋습니다 아, 더 잘해라 당신은 부르는 것 이 곡을 좋아하시는 분들께 추천합니다. 플레이! 많이! 멋있다! 안 쳐줄 거야? 아 멋있다! 멋있게 해야지 멋있게! I know I know I'm in a new song 자신감을 풍풍 시켜주는 풍풍 시켜주는 취향 저격! 우와IDE 은하 이거 아니야? 누나 머리카락 난리 combat 유나 벌써 풍풍한데? 유나스러운 자신감을 museum 잘 못해줄 노래 여러분 유나가 되고 싶으시다면? 이 노래를? 제가 추천해드릴 노래는 여러분들이 취향저격 있지! 맞지? 맞지? 당연하지 당연하지 달라달라 주세요라고 해버렸어 나오세요 있지지 취향저격 있지 오래 취향저격 할 노래입니다 좋아 2019년 음악을 듣고 보고 즐기는 새로운 방식 PLAY MCMA 여러분도 즐겨보세요 PLAY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안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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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misunderstood 수고하셨다며 지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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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낼